또한 할 때마다 새롭습니다. 오늘도 또 해마다 또 우리가 시력도 향상이 되는 것 같고 또 우리 회원도 더 즐거워하는 것 같고 좋은 프로그래밍 같습니다 이브리 콘서트 자기도 모르는 끼가 내재되어 있는데 그 끼를 끄집어내서 또 정신건강에 좀 많은 스트레스를 날리고 또 함흥하고 또 여럿이 동호회로 모여서 서로 웃고 떠들고 치고 이런 가운데서 서로 관계가 돈독하게 되고 또 마음속에 있던 모든 스트레스 같은 것들이 다 날려버리는 그런 소중한 시간들을 갖게 될 것 같습니다 기브리 팬타 화이팅